이 안에 키링이 들어있다? 그래서 샀는데 뭐가 들어있을까요? 키링 없는데? 키링 들어있다고 해서 샀는데 아닌가 봐 뭐 할까? 내 과자인데 아 참 둘이 나나 먹으라고 두 개나 있네 내 건데 말도 안 하고 가져가냐고 네 거 내 거가 어딨나 가족끼리 가족이라도 있거든? 그리고 왜 남의 과자 가져가냐고 허허 우리가 남인가? 한 가족이지? 너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변했니? 요즘 책 읽니? 아니 그럴리가 응 난 여기에 초록색 밥핑캔디 뿌리 먹고 싶다 어? 어디 갔어? 여긴 핑크 나라? 오 온통 핑크 급식이잖아 너무 신나 이건 마라 로제 떡볶이? 로제 떡볶이는 좋은데 마라는 엄청 맵잖아 그래도 마라랑 로제랑 만났으니까 덜 맵겠지? 한번 먹어볼까? 마라 향기가 확 나는데 얼마나 매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 매운 거 잘 먹는 듯 이번에는 소시지로 먹어봐야지 음 맛있어 마라 하면 역시 포도부지 포도부도 먹고 마라인데도 그렇게 안 매워 캐캐캐 난 초록 나라에 왔다 파랑식 다음으로 난 초록색을 제일 좋아해 캐캐캐 어? 이건 초록 급식? 온통 초록색이다 우와 초록색도 맛있는 거 많다고 캐캐캐 엥? 이 초록색 떡볶이는 뭐지? 네? 바질 떡볶이라고요? 바질이 뭐야? 엥? 모르겠다 먹어봐야지 이건 크림 맛이긴 한데 살짝 풀맛이 난다 그런데 이상하지가 않아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새우로 다시 한번 먹어보면 맛있다 캐캐캐 우와! 이건 내가 먹고 싶어했던 파핀캔디다 오! 초록색 파핀캔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떡볶이에 이 파핀캔디를 뿌려서 먹으면 맛있겠다 캐캐캐 떡볶이에 파핀캔디를 뿌려서 오! 엄청 튄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재밌는 말이야 캐캐캐 야! 오리온! 그 안에 패치 들어있어! 진짜? 어디어디? 어! 진짜다! 두 개니까 나 하나 주라 음! 진짜 고민을 좀 해볼게 치사하다! 밤은 짱구 초코바! 엥? 짱구 아이스크림 나왔다고? 완전 신난다! 어떤 맛일까? 안을 열어보면 오! 우와! 이 안에 짱구 초코비 같은 그런 게 들어있을 것 같아 캐캐캐 짱구 초코바에 초코비 하나 올리고 아니! 두 개 올리고 캐캐캐! 한 입 먹어볼게 캐캐캐! 음! 이 안에 짱구 초코비 조금 들어있어서 약간 과자 같이 먹는 맛이 나는데 이렇게 작은 밥 나오니까 좋다! 왠 줄 알아? 원래 짱구 초코바 에이스크림 이렇게 큰 거 알지? 그거는 그냥 사먹기도 좀 너무 큰데 이거는 약간 놀이터 끝나고 바로 먹으면 되게 재밌게 맛있게 먹을 거 같다 캐캐캐! 음! 여기에 팝핑캔디를 같이 올려서 먹어볼게! 나 좋은 생각이지? 음! 음! 너무 신난다 캐캐캐! 어! 저기서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잖아! 나도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지! 짜잔! 딸기 속 우유 찹쌀떡! 맛있겠잖아! 오! 너무 이뻐! 이거 봐 포실포실해! 말랑이 같아! 진짜 말랑이랑 해도 속겠다! 이 말랑이가 뜬 찹쌀떡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 시력! 쫀득쫀득하고! 안에 우유랑 딸기랑 환상의 조합이야! 우와! 코코팜 복숭아 맛이다! 나 복숭아 맛은 처음 먹어봐! 음! 너무 상큼해! 역시 코코팜은 이 안에 코코넛 젤리 씹을 때 너무 신나! 나도 포도 코코팜 있다! 오! 포도맛 얼마나 상큼할지! 음! 샤인머스켓 맛 나! 새콤상콤해! 캐캐캐! 슬라임 땅콩 소보로! 이 안에 디브씨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열어봐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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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디브씨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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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브씨를 잘 열어보면! 아! 하나! 둘! 셋! 어! 뭐야? 캡틴! 땅콩 소보로 빵이라니! 내가 중간 정도 좋아하는 걸 다 넣어놨군! 먹어보면! 음! 땅콩 크림이 없다! 아! 여기 땅콩 있네! 음! 최고의 조합이네! 짱셔요! 얼마나 쉬인지! 3초 버티기 챌린지! 오! 우와! 색깔 엄청 예쁜 거 많아! 여기서 나는 핑크 두 개 먹어야지! 3초 버티기 준비 시작! 시작! 아! 엄청 셔! 난 거짓말이지! 별로 안 쉬는데? 예예예 뿌! 어? 양갈래? 그래! 뿌! 나는 나는 양갈래! 나도 핑크를 좋아해! 나는 나는 양갈래! 나도 핑크 급식을 좋아해! 너도 여기 핑크 나라에 있었어? 그렇다 뿌! 나는 핑크 랜덤박스 왔다 뿌! 우와! 부럽다! 나도 핑크 랜덤박스 가보고 싶어! 다음에 오키님들을 초대할 거니까 같이 와서 놀아요! 우와! 같이 뜯고 놀면 재밌겠다! 거기에 뭐 재밌는 거 있었어? 엄청 많지! 말랑이랑 슬라임은 당연히 있고 진짜 신기한 키링도 있고 뿌! 우와! 부럽다! 근데 먹을 건 없다! 뿌! 그래? 그럼 내 거랑 뭐 하나 바꿀래? 어! 바꿔! 그래! 그래! 바꾸자! 헥! 뭐랑 바꾸고 싶어? 음! 나는 이거 솜사탕! 그래! 이거 가져! 우와! 뿌! 뿌! 솜사탕이다! 헥! 잠깐만! 넌 뭘 줄 수 있는데? 음! 나는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이거 어때? 오! 반짝반짝 예쁘다! 그래! 오케이! 승인! 진짜! 좋아! 승인! 뿌! 아! 진짜 예쁘다! 히히히히히히히! 거래 잘한 것 같다! 키키키키! 위키! 어! 저기 오박기 누나, 양달래 누나 만나서 거래하네? 나도 누구 만나서 거래하고 싶다! 서라! 누나! 그래 누나야! 어! 서라 누나! 어! 키키키키! 왜 얼굴만 봤는데 그렇게 놀래? 아니 당신은! 악마 박스인 누나!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악마 맞잖아! 나를 매번 악마 취급하다니! 난 천안구적 박스인! 정규 1등 박스인인데! 엑! 그럼 누나도 초록 랜덤박스 왔어? 그렇지! 여기가 얼마나 신나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우와 부럽다! 거기에 재밌는 거 많아? 엄청 많아! 어? 나도 초코비 있네! 나도 여기 초코비 있어! 이거 봐라! 우와 부럽다! 부럽지? 여기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나랑 바꾸면 안 돼? 내가 초코비 아이스크림 줄게! 진짜? 나 초코비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 그래 바꾸자! 오 예스! 고마워! 키키키! 어디 있어? 초코비 아이스크림! 아 여기 여기! 뭐야 이거? 먹던 거잖아? 누나! 내가 이쪽으로 먹었으니까 반대쪽으로 먹으면 돼! 키키키! 뭐라고? 야 오리온! 너 이 새 거를 한 걸로 바꾸려고 했더니 말이 돼? 한입 먹어보고 얘기해 누나! 이거랑 초코비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하!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속냄새 치고 먹어본다? 초코비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쪼! 오늘도 신나게! 핑크! 초록! 급식 먹기! 대! 3성공! 4성공! 5중 계속 5중! 5중! 1중! 클릭! 5중! 1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